이번에는 정치권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민주당 사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초선원들이 재보선에서 아주 참패를 당한 뒤 9일 날 성명, 반성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초선원이 81명인 것 같아요. 그중에 5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고민정, 윤건영 이런 사람들은 빠졌고요. 오늘도 또 12일 날이니까 오늘도 초선들이 모여서 패인을 분석하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초선들의 성명에 대해서 친문강성, 우리가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금 문자폭탄원과 공세를 펼치는 것 같아요. 내부총지를 한다, 배은망드가다, 등 뒤에다 칼을 꽂는다 그러고 나서는 그런 상황.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만 그런 배경 속에는 또 이런 초선들이라든가 뭐 초선은 물론이고 이낙연까지도 이 대깨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 목소리를 못 낸 것 아닙니까? 이 대깨문에서 벗어나야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정당으로서 바로 설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초선들의 반성이죠. 이것도 순수하게 안 봅니다. 물론이죠. 저는 이제 초선들의 반성도 반성쇼에 불과하다. 쇼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나마 반성쇼라도 하는 건 이게 좀 낫죠. 근데 그런 반성쇼조차 용납 못하는 대깨문들의 공격 있죠. 문의병들. 이거야말로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옛날에 완전히 우리 문화대행위원회 때 홍의병 있잖아요. 과거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왜 저는 초선들의 반성에 쇼냐. 이 초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이게 문재인이한테 문비어청관을 불러가지고 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총선 때 전부 다 뺐지도 않은 옛날에 노무현 때 탄돌이라고 기억나죠? 탄돌이죠. 탄돌이. 탄핵 때문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뺐지단. 이런 저는 코돌이라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떨결에 뺐지단. 이게 코돌이에요. 코돌이. 초선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문비어청관과 불러가 어떻게 공천받아가지고 뺐지 한번 달아보는 이 초선들. 그 이후에 법안을 강제로 일방통과할 때 한 명이라도 반대한 초선이 있습니까? 다 돌격대 역할을 했죠. 전부 이게 돌격대로 만장일치로 다 임대차산법부터 부동산법 전부 이게 돌격대 했죠. 그리고 이제 초선 오적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소방관 오영환. 오영환 소방관 있죠. 이 사람은 이게 조국 사태 때 뭐라 했습니까? 결국에 조국을 엄청나게 옹호했죠. 조국을. 그 다음에 초선 오적의 장경태는 저하고 TV조선 방송도 많이 했는데 장경태는 부산에 내려가서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정 가짜뉴스로 박형준을 계속 공격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게 초선들이 자기 잘못은 고백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니까 문재인이를 밟고 내 다음에 뺐지 하면 더 달자. 문재인이를 밟아버리는 이런 되게 배음망득한 그래서 저는 초선들의 반성도 진심이 안 느껴지고요. 반성쇼죠. 그런데 그나마 쇼를 하더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쇼도 안 하는 고민정이나 윤건영이 이거는 더 나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쇼를 갖다가 용납 못 해가지고 야 너 그게 을사오적처럼 초선 오적들 막 공격하는 대깨문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민주당 희망이 없다. 최소한의 정당 민주주의도 짓밟아버리는 이런 대깨문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 권리가 문재인이든 윤건영이든 고민정이든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이런 대깨문들 눈치해 본다고 이래가 이게 과연 저는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상당히 민주당에 보면 운명이 저는 이제 암울하다 이러봅니다. 그러니까 초선을 또 본인들도 반성을 해야 하고 자기 잘못 그 사람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돌격대 역할을 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반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국 옹호원과 검찰개혁 그렇게 남 탓으로 이렇게 돌린 측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쨌든 뭐 본인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정운동을 하겠다. 이른바 정풍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운동의 어떤 목표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당을 참패로 이끄는 그런 핵심 세력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또 못하고 있어요. 또 겁이 나가지고 혹시 남중의 공존내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잘못 건드렸다가 나한테 불이익을 당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동영 씨의 그런 정풍운동이죠. DJ한테 직접 얘기했잖아요. 동교동의 핵심인 대통령 면전에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도 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건너갑 부총재가 있는 데서 동교정 실세 건너갑 부총재는 2선 후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갖고 밀어냈어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재선 때 대권 후보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선들은 지금 보면 뭘 지향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목표와 타깃이 분명히 하는데 그거 없이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없어요. 벌써 골이 내리고 있잖아요. 벌써 초선들 정청내부터 들고 올랐잖아요. 정청내. 우리가 조국이나 검찰객 때문에 정거 아니야? 그런데 지난 총선은 어떻게 이겨서? 이게 정청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 총선은요. 그나마 조국이를 잘랐기 때문에 잘랐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깜깜이 선거 암흑선거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서울의 7, 8% 이긴 거예요. 의석만 많지. 그런데 이번에는 18% 졌잖아 이상. 그러니까 정청내 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청내든 여러 중진들이 초선들 한마디 했더니 벌써 골이 내려가지고 우리가 조국이를 비판을 한 건 아니고요. 벌써 골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언론 탓을 했어요. 언론에서 그 내용의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외국 보도운동에 자신들의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걸핏하면 언론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요. 결국이요. 결국은 저희가 정풍운동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요. 옛날에 좌파 쪽에서는 천신정. 그렇죠.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정동영 바로 박사님이 정동영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좀 맛이 갔지만 정동영이가 그때는 그래도 기계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쪽에 우파 쪽에 합니까 저는 남원정이 생각나요. 남원정이죠. 남경필 남경필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 정병국 남원정이잖아. 그런데 지금 초선 민주당이 반성한 초선 오적이라는데 제가 보기에 전부 덧보잡이야. 이름 하는 사이 없어. 남원정 천신정 이름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 어떻게 오영환이는 소방관이라고 해가 그때 공천 줄 때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름은 들어봤어. 문희상 국회의장 정국 국회의장 아들을 홍천 문제로 오영환이가 떴죠. 그리고 장경태는 솔직히 제가 방송을 같이 해서 좀 알고요.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할 때 4명 제안할 때 5명인가 이름을 한번 들어봤는데 나머지 3명은 덧보잡이에요. 제대로 초선이 정풍운동에서 자기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박사님이나 저처럼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초선 반성은 정말 국민들한테 아무 감동을 못 주고 제대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국민한테 사과하고 정책 완전히 다 바꿔 그렇게 해야죠. 이래야죠. 그리고 이낙연 완전히 2선 은퇴 대선 노지마 이래야죠. 이런 사람들 이번에 빠져 원내대표와 당대표에서 진문 그리고 장관 변창흠이부터 홍남기 빨리 교체 이게 있어야 되잖아. 아까 박사님 말처럼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동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전혀 구체적인 구체적인 잘못 인정하는 사과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초선들이 뭐 그런 점은 있지만 그나마 반성이라도 한 것은 다행이고 같은 초선이라도 김용민을 뵈던 몇 사람들 보니까 또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고 또 나섰더라고. 걸핏하면 검찰이고 언론이에요. 언론타 검찰타 경정부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김용민 그다음에 김남국 또는 2탄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검찰개혁 때문에 정교가 아니라 하지만요. 이번 선거에요. 이번 선거에 1등 공식 제가 그러잖아. 이번 선거는 문오박 문재인 오거돈 박운순 문오박의 유령 심판을 위해서 누가 놓았다. 윤오박이 놓았다 했잖아. 윤석열 오세훈 그다음에 박형준 박형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나 이번 선거에 큰 우파 쪽에 도움이 됐죠. 그럼 이게 윤석열 총장이 왜 뜬 거예요. 그게 바로 검찰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김용민 김남국 이런 사람들은 검찰개혁 때문에 아이를 하지만 검찰 죽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떴고 윤 총장이 떴기 때문에 선거에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다음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다음 선거까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만 그걸 이어가던 비대위원장도 도정환이라고 문체부 장관도 3선 의원입니다만 친문 핵심이고 좌장격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부엉이 모임의 후신인 민주주의 4.0 여기 이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6일인가 치러지는 원내대표 그리고 5월 2일 전당대회 당대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친문 그동안 강성파들이고 핵심들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런 거죠. 잔빼를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좀 빠져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얼굴 간판으로 나올 경우 그러면 친문 내에 그냥 돌려막기 그런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조홍찬 의원 조홍찬 의원 친문을 친박에 비교했던데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힘들 때도요. 친박들이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친박이었더니 간별사가 어떠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권이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국민들이 대깨문 친문들 한대요. 바로 레드카드를 주버린 거예요. 그렇죠. 바로 레드카드 이미 친문은 폐족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친문으로 계속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당권 잡겠다. 이거는 더 멸망의 길로 완전히 가는 거고요. 제가 TV조선 방송 가서 친문한 데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줬는데 또 도종환이냐 비대위원장 왜 도종환이 하느냐 이랬더니 좌파 쪽의 조상호 변호사인가 좌파 쪽의 패널이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인데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인데 꼭 친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비문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상징적 의미가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친문이 이선우 때 필요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지금도 지금도 이 정권이 있잖아. 청와대나 핵심본이 왜 졌는지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왜 패배했는데 이걸 제대로 원인을 모르고요.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오기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문희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재임 시절에는 아무 말도 않고 여권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국회 운영 일방통행식에 그렇게 열심히 순응을 하던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되살아났더라고요. 좋은 말을 많이 했대요. 무신분립이다.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그동안에 오만, 독선, 독주, 무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고 특히 특정계파가 당을 장악하고 승자가 패자를 포용하지 않는 이 정치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날에 재보선에 그런 참패를 가져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 지적은 옳은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말은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오고 물러나면 또 옳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유체이탈합법이고 말만 행동이 따라야 되고요. 제가 정치에 좋아하는 말 중에 옛날에 춘추전국시대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라고 겸해 있잖아요. 겸해 겸해수를 주장한 묵자라는 분이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차별 없이 묵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는요 한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 귀로 듣는 것보다는 두 귀로 듣는 게 좋다. 이런 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나 집권당 지도부 있죠. 철저하게 한눈으로 봅니다. 외눈밭이 이분은 대깨문의 눈으로만 보고 대깨문의 눈으로만 귀로만 듣는 거예요. 이만 대다수 중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보수 국민들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선거에 참패하고도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진심으로 반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성이라는 건 인적 세신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되죠. 그런데 청와대에 한 명도 세신한 사람 없죠.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이가 뭐라 했어요. 저번에 총선 때 180세 이겼더니 위대한 국민의 선택하면서 500자 가까이 썼죠. 그런데 이번에 졌다니 엄중한 민심하면서 그러나 계속 밀고 나가겠다. 부동산 적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두 줄짜리 백자 백여자 약간 넘는 이런 두세 문장 이게 반성이냐 따라서 저는 지금도 좀 더 해초리로요. 이럴 때는 좀 더 때려주어야 돼요. 좀 제대로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권자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정책을 바꾸면 어느 정도 매를 덜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매를 더 벌어. 따라서 저는 한 번 보궐선거로 때려패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대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해초리를 좀 더 들고 완전히 싹싹 빌 때까지 제대로 때려패린다. 지금 문재인이가 오늘도 지지율이 30초반에 물에 빠진 개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개 더 세게 때리대요. 이거 건디주면 건디주면 국민을 뭡니다. 그게 유명한 조국이가 노신발 인용한 그 말이죠. 더 저는 정권을 두들겨 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파리가 꼭 두 발 비비되고 있잖아. 그럴 때는 파리가 틈만 노려가지고 탁 달려들여가지고 뺏어물라고 그럴 때거든. 그럴 때는 그냥 퍽 때려가지고 파리 잡아버리듯. 이게 조국이가 유명한 외교부장관 딸 취업이 있을 때 조국이 한 말입니다. 저는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정권 이런 위선쇼 제대로 다음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더 혼내린다. 문재인도 백자 반성문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했는지 청와대에도 정무수석 인사수석 뭐 이런 사람들을 교체하고 정부는 정세균 총리회가 뭐 대권 내세 들어간다고 이렇게 사시장 봉계 선언한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인가요? 거기 돌아오는 대로 사의를 표명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19,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만 끝나면 아마 교체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울러서 장관들도 한 7, 8명 교체하는 그런 일종의 또 뭐라 그럴까 이것도 반성쇼를 좀 벌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 방역 점검회 지금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난리법서가 아닙니까? 방역 자체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특별 방역 점검회의도 오고 15일에는 확대 경제장관회의 이것도 2018년 한 번 열었고 2019년 한 번 열었는데 두 번 세 번째 열고 이번 패인을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도 있지만 조세장이 엄청나게 밑바닥에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뭐 좀 당근이랄까 이런 것을 내놓을 것 같아요 물론 국정기조 변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을 100명 바꿔 가지고 해전문인사 해전문인사 계속 100번 바꿔봤자 다 그게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김상조 바꿔 가지고 장하성 있으면 그럼 이게 장하성하고 김상조가 다른 놈입니까 다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 전부 그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따라서는 사람을 자기 편의 진영 논리 있잖아요 해전문인사 아무리 해봤자 안 되고 결국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문재인한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제 사실상 지금은 문재인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 후임 정권한테 넘겨주면 돼요 지금 이게 이미 뭐 레임덕을 지나가 대더덕 죽은 상태고 죽은 오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적으로 내사 상태 이미 식물 대통령이거든요 여기서 자꾸 이게 일 벌이지 말고 그냥 후임 정권한테 그들에게 넘겨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어떤 정책 해봤자 뭐 홍남기를 바꾸고 누굴 바꾸고 아무리 해봤자 저는 이제 백약이 무효다 어차피 민심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는요 결국이 첫째도 문재인 때문에 두째도 문재인 때문에 세째도 문재인 때문에 정거예요 뭐 장관 뭐 국회의원 아니에요 장관이 이렇게 바꿔도 문재인이 안 바꿔면 못 이겨요 문재인 자기가 하야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탄약이 안 되면 저 문재인이가 이때까지 4년 동안 쌓인 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모여가지고 선거 대참편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어떤 장관 뭐 청와대 교체해도 어차피 이게 무효라 봅니다 백약이 민주당도 빨리 문재인하고 손절매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탈당이라도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